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준석이 서울뿐만 아니고 대구, 강주, 제주 온 전신에 출동하기 때문에 이준석의 팔도 유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참 좋을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내에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겠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천명했습니다. 이준석의 그 독설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9월 4일 날 대구 김광석 거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힘당의 초선위원들을 신라라에 비판하는 주장을 펼치고 그 외에 이준석이 하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귀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이준석이 정말 시민들이 현명한 거죠. 당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준석은 조용히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2주 전입니다. 이준석이 앞으로 좀 조용해질 것 같습니까? 8월 15일 주호영 이준석 공개 비공개 해동. 주호영 이준석에게 대통령 직접 비난을 자제하는 것을 요청한 듯. 이렇게 했을 때 7만 2천여 명 정도가 설문에 응했고 조용해지지 않을까 시다가 91%고 조용해질 것이다가 8%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되게 현명했던 거죠. 절대 이 친구는 성정 자체가 조용해질 수 없는 그런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떠들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예상한 바와 같이 그냥 떠들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2주 전에 하신 분이 고구려호님께서는 이준석 씨도 살아남으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홍명수 씨는 그 초지장 같은 입술로 끊임없이 당과 윤석열 대통령께 독서를 품을 인물입니다. 그의 인석이 바로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2주 전에 당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했을 때 정확하게 내다보신 거죠. 삼돌이 님은 조용해질 사람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박준식 님은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타고난 인성은 바꾸기가 힘듭니다. 저도 많이 듣고 자랐던 내용입니다. 사람의 인성은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팔도 유람을 하고 대통령을 깔고 국힘당 초선위원들은 뭡니까? 그냥 깔아뭉개고 윤핵관이 뭐 윤핵관이 뭔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하는 그런 온갖 종류의 말로 하는 그런 악행이죠. 그런 소위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또 자신이 당대표였던 그런 정당에게 완전히 그냥 마치 윤석열 정부를 까부시고 실패를 그냥 당기려고 하는 뜻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진실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 진실의 순간은 바로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딱 두 가지입니다. 성상납 증거인멸을 교사했는가 교사하지 않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준석은 뭐 윤핵관을 이런 부르고 또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뜸댕이를 씌우고 그렇게 하는데 사내가 그렇게 치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자가. 문제의 핵심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상납 의혹이 사실인가 아닌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걸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정리정돈되는 것이죠. 그것이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정되는 진실의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준석 성접대 의혹 수사를 이번 달 내에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좀 책임감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 말씀을 하셨네요. 9월 5일 날 남구준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전 서울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준석 전 대표적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핵심 참고인에 대한 이 핵심 참고인은 의양구치소에서 지금 수감되어 있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입니다. 핵심 참고인에 대한 여섯 차례의 접견 조사를 했고 막바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달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일부러 열었고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이니까 아마 수사위와 관련된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분처럼 보이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미뤄보게 되면 이미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이재명 씨와 다르게 저는 출석 거부 의사가 없습니다. 남 본부장은 여건 고위관계자가 관련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전혀 없고 조사계획도 없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자간담회를 자청해가지고 남구준 그런 본부장께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대국민 그냥 예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번 달 안으로 소위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정거인별 교사 의혹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경찰 차원에서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소 의견 불송치 의견 이렇게 해서 검찰에 넘기겠죠.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게 되면 변경혜 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이준석이 전국 방방곡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입을 함부로 놀리고 국정을 어지럽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속히 소환하여 철저하게 죄를 따져 처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7명이 찬성했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네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조율하려고 합니까. 당신들도 불송치하려고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시간을 끌은 것만 가지고도 당신들에게도 죄를 물어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전에 이미 수사자료가 있고 성상납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내물에 김철근을 시켜서 투자 명목으로 7억 각서를 써주면서 정거인별을 한 정황이 뚜렷한데 구속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중재의를 지은 사람에게 무슨 조율은 조율입니까. 이렇게 이종재님은 화가 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댓글을 올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불구하고 51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를 안 했습니다. 민심의 소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댓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노종현님은 경찰이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도 봉급을 받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고소하고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니 정말 걱정입니다. 사안이 너무나 간단한 사건인데 정치적 고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준석의 성상납 의혹 사건은 지금 노종현님이 42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습니다. 불만을 토로한 것처럼 지나치게 경찰이 시간을 오래 끌었다 그런 좀 따가운 질책으로부터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